구지수, 너 나와. 나왔습니다. 지수야. 지수야. 아, 지수야. 구지수, 너는 할 수 있는 대답이 글쎄요밖에 없냐. 글쎄요밖에 없냐. 나와! 맨날 대답이 그래가지고 어쩌수겠어. 어쩌수겠어. 귀엽다. 왜 저한테 이러세요. 너는 맨날 왜 이렇게 대답이 시큰둥해. 어? 어? 글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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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글쎄요. 야, 글쎄요. 글쎄요. 너 글쎄밖에 모르지. 모르지. 예. 예. 야, 너. 너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막 치는 거지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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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하고 싶어 마이. 나한테 하고 싶어 마이. 나한테 하고 싶어 마이. 나한테 하고 싶어 마이. 없나. 없어? 야, 어떻게 없을 수 있어? 관심이 없지, 너. 아니에요. 맞는 거 같은데? 둘이 맞는 거 같아.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. 관심이 없나 보다. 관심이 없나 보다. 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지. 지수가 쌤이. 쌤이 지지 마. 쌤이 지지 마. 쌤이 지지 마. 뭐라고? 너 섭섭하다, 진짜. 뭐라고? 너 섭섭하다, 진짜. 저 섭섭한 게 없는데요. 뭐? 그게 더 섭섭해. 뭐? 그게 더 섭섭해. 그게 더 섭섭해. 그게 더 섭섭해, 지수야. 오케이, 지수 쳐.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. 아. 더 했다가는 내버렸을 때 유리 씨가 스트레스가 더 받으실 것 같아요. 유리 울겠는데? 유리 울겠는데? 야, 형들 관심 좀 가져. 아니요, 섭섭한 게 없어요. 나는 우리 선생님도 아닌데 굉장히 제가 관심 많이 가고. 하하하하